세순모가 먼저 되는 쇠팀과 습격을 함께 해주는 모임 기날님 카즈오 습격을 준비해볼겁니다 전부다 에이 업투죠음 4쌤 과쿠드님 너무나 감사 드립니다 가습 준비하시고 금고 내용물 갑시다 출발 과연 뭐가 나올지 보도록 할게요 다이아가 나오길 바라면서 만약에 다이아 안 나오고 현금 나오면은 그타 끕니다 여러분들 현금 나왔어요? 카지노 다이아몬드 이벤트 하는데 나한테만 현금을 줬다고?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GTA5에 170만원의 현질을 한 사람이거든요 나에 대한 대우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카지노 습격 취소 와 오래 패 죽아주고 그냥 풍년이구만 이제 곧 겨울인데 김장철이잖아요 아 또 락타가 한국의 문화를 위해서 락타가 최고야 진짜 나는 세팅 모든 게 다 세팅 보세옷을 걸쳐도 브랜드 붙는 세팅 와 이번 워스톡 추천 차량이 있나요? 룬자바 사세요 여러분들 룬자바를 무려 150만 달러 자 카지노 다이아 이벤트 중이잖아요 다이아몬드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11,500달러 돈 두네 혹시 목표를 뭐 나왔어요 지금? 예술품 나왔다고요? 자 여러분들 딱 한 번만 더 자 다음에는 무엇이 나오든지 할 거예요 현금이 나오든 예술품이 나오든 다이아가 나오든 무조건 그대로 진행합니다 다이아 다이아 안돼 이런 젠장 여러분들 예술품 나왔고요 그냥 갑시다 아주 그냥 정말 예술적이구만 대사기극 이거 합니다 렉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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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의 사진을 찍으세요 확인 착합 찍었습니다 발사 발사 컴맨앤지 준비하시고 발사 발사 이거 우리팀이죠? 발사 나 죽겠다 잠시만요 이메토리 스넥 아아 안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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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됐스 안죽어 안죽 여러분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피날레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지옥의 시작 여러분들에게 돈을 몰아드리겠습니다 25 25 나머지는 내가 당하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몰아드린 거예요 엘리트 갑시다 아 후진조차 아 센스 그타 세계에서 보기 힘든 올바른 운전자예요 우와 세팅 너무 잘생겼다 감사드립니다 체크 다음에 여기 해킹 오랜만에 해킹실력 보여드릴게요 이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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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됐스 나이스샷 그렇지 들어와서 그림이 없어? 뭔 소리야? 어? 어 나 해킹 왜 했지? 제 해킹실력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것만 해도 큰 수확이에요 이쪽으로 자 아아 안돼 안돼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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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작 엘리트는 하늘로 지금 엘리트 달아간 거예요 빠이바이 아이 죄송합니다 아 방금 똑같았다고요? 아 그 그래요? 살짝 자괴감 들 뻔했는데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줘서 자괴감이 사라졌습니다 빠이바이 사라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거예요 기차 안 옵니다 기차 오면 지금 그 타 끌게요 기차 안 와요 여러분들 안 왔죠? 안 왔죠? 아 깜짝이야 아 만약에 혹시나 오면은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안 왔어요 드디어 끝났고요 자 미션 클리어 어 뭐야 아니 이런거 안 쉬어도 되돌돼 아니 100만원 도원 정말 남아 감사합니다 엔진 프롬 창문으로 리부진 이럿 안녕